준비됐어요? 네요. 아, 랩바시로요? 네. 자, 그러면 PPC가 디바짜 디아르티칸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중간. 이번 주 토요일은 제 생일입니다. 1 minggu ini, ulang tahun saya. 예언은 생일 선무를 만히 박고 싶어요. di ulang tahunku, aku pengen dapat banyak hadiah. 예언은 한고고 공주를 추워요. 제가 습관 배자 한국어. 그래서 한국 소설책 한고는 박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어 소설책 한고는 박고 싶어요. 한국어 소설책 한고고 싶어요. DVD film korea mahal. 하지만 CD는 있어요. 그래서 워싱을 구매해 주니요. 그래서 워싱을 구매해 주니요. 네요. 뭐예요? 워싱을 구매해 주니요. 워싱을 구매해 주니요. 하지만, 하지만... 한국 블랙 인華 미 saints 아주 예 esso bets 빵 absorbing 예쁘죠 그렇죠. 잘 했어요. 그래서 하띠하띠야. 사요. 사요. 우라. 사요 운불리, 사요무라야. 1번, 2번, 3번, 네델파시가 한번 해보세요. 내일은 이 사람 생일입니까? 네. 네. besok ulang tahun, orang itu, 네. 그렇죠. 이 사람은 한국 소설책 한권을 했고 싶어서 한입니까 네. 네. n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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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l. orang itu ingin, ingin mendapatkan novel korea. 네. 1번lassать. 이 사람은 한국 인원의 Nh sabot고 싶어서 네 다 aquele album 듣는거 wanna beoughtAl픈 consigo 씰 ko야 저 Samueliganahah. 네. Orang ingin, dropped DVD DVD, DVD, DVD film korea, nicht? 그렇죠, 잘했어요. 다음 4번, 자. 여기 대파씨, 여기 피피씨 기 바짝 디아르티깐 해보세요 네, 저는 지난 주말에 친구와 함께 시장에 카스미라 제가 저녁에 카스미라 저녁에 카스미라 시장에 소, 요로, 요로, 카치라, 구경헤스입니다 시장에 카스미라 저녁에 카스미라 구경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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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30 원 goes toled 구경헤스That 구경헤스입니다 구경헤스 Domin야 구경헤스 BOB 구경헤스ilated 구경헤스다 저는 보도를 샀습니다. 제가 구매한 안구를 샀습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다음. 시장에 오시 만앗 섬이다. 이 pasar, 많이 바주. 인발도 만앗 섬이다. 층에 많이 배웠어. 제가 다우서 더 많은 곳에 가진 곳이라고 쬞어. 그러면 아파트에서 너무 accents. 그들은 안구어, 저번에? 저번에 다우서 더 strike 러치고 다리의 인사들을 보관한다. 하지만 비쌌습니다. 하지만 비쌌습니다. 티셔츠가 예뻤습니다. 비쌌야 잔디. 저는 티셔츠를 샀습니다. 티셔츠를? 티셔츠를 샀습니다. 저는 티셔츠를 샀습니다. 저는 티셔츠를 샀습니다. 저는 티셔츠를 샀습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자, 잔디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1번 잔디씨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와서 도색을 샀습니다. 제가와서 도색에 있는 이곳이 있습니다. 상품이 생긴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도색을 샀습니다. 티셔츠가 있습니다. 티셔츠는 옷이잖아요. 가지는 아니에요. 가지. 여러가지. 벌어박아이 맞점. 마술은 옷이잖아요. 그래서 과일, 옷, 신발, 가방, 모자. 그렇죠? 다음 2번 PPC. 무엇이 비싸드니까? 무엇이 비싸드니까? 무엇이 비싸드니까? 수박, 모자, 가방, 티셔츠, 가방, 모자. 그렇죠. 수박, 가방, 모자, 티셔츠. 수박, 가방, 모자. 수박, 가방, 모자. 그렇죠. 다음 3번 PPC. 다음 4번 PPC. 이스라엄은 시장에서 모자, 모자, 샀슴, 니까. 오랫이 도시, 샀슴, 니까. 오랫이 도시, 샀슴, 니까. 오랫이 도시, 샀슴, 니까. 오랫이 도시, 샀슴, 니까. 그렇죠. 다음 4번 PPC. 성 seize 장에서 모자 샀슴, 샀슴, 니까. hhh. apa yang di beli teman di pasar. apa yang dibeli teman di pasar. t-shirtuen Mo자 et. muscale 샀슴, 니까. lernen, 샀슴, 니까. 티셔츠와 모자를 샀습니다. 친구는 티셔츠와 모자를 샀습니다. 잘했어요. 자, 우리 말하기 해봅시다. 칠과 말하기. 잘했어요. 칠과 말하기 한번 해봅시다. 물건 사기 1. 말하기. 155쪽이예요. 155쪽이예요. 자, 찾았어요. 네, 선생님. 자, 그래요. 자, PPC가 여기 필리안 1번, 필리안 먼저 디바짜 디아르티칸 해보세요.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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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제, 구화. 그렇죠. 자 1번 레파씨 물 한마리 주세요. 물 한마리? 물 한마리 주세요. 물이 뭐예요? 물고기 물 아이를 인데요. 생선 생선? 생선 한마리 주세요. 자 이깐 이깐은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 생선이 있어요. 아 이깐 물고기 알겠죠? 생선 양아깐 뒤맞아. 양아깐 뒤맞아. 알겠죠? 이게 생선 아 생선 문화 things 2번 인데요. 커피 한잔 주세요. 도로용? 커피 한잔 주세요. 도로용 아르티나? 1잔 커피 주세요. 1잔 커피 주세요. 다음 PPC 3번. 책 한 권 주세요. 도왕 한 권 주세요. 4번 래퍼. 주스 한 권 주세요. 도왕 한 권 주세요. 주스 한 권 주세요. 5번 인디. 랩톱 한 권 주세요. 도왕 한 권 주세요. 도왕 한 권 주세요. 2 유닛. 1번 PPC. 2번 래퍼. 3번 인디. 2번 래퍼. 1번 래퍼. 아빠 알았더니 1번 래퍼. 2번 래퍼. 2번 래퍼. 2번 래퍼. 그쵸 너무 비싸요. 아 이거 주세요. 다음 3번. 자 pp. 1번. 그렇죠. 다음 2번. 그럼 boundaries. 생명 분야. pp. 4번. 그렇죠. 따라하세요, 선생님. 이거 얼마예요? 800원입니다. 공책 있어요? 공책 있어요? 공책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옷 어때요? 이 옷 어때요? 작아요. 작아요. 뭘 찾으세요? 뭘 찾으세요? 티셔츠를 사고 싶어요. 티셔츠를 사고 싶어요. 음, 좋아요. 다음 페이지. 자, 1번 정도. 아, 배. 자, 리파시. 아, 배. 자, 리파시. 아, 배. 롱. 공책. 롱. 2개. 어. 3개. 어, 롱. 여기 있잖아요. 4고 3개. 여기 3. 3. 4.3. 4.3. 3. 3.3. 3.3. 4.3. 3.4. 4.4. 2.4. 2.4. 2.4. 2.4. 2.4.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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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원. 2천원. 2천원이에요. 2천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사과 3개 주세요. 얼마에요? 사과 3개 주세요. 얼마에요? 2천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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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래파아 인디베. 인디베. 카메라 한 대 주세요. 얼마에요? 응. tolong periukan 1.5mm. 1,2mm. berapa harganya? 1.5mm. 2천원이에요. 1,1mm. 2,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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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mm. 10번 100,000 Ivan 20,000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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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하라투수리보 20만원 그러면 5뿌리보 20만원 5만원 1만원 25만원 아, 네. 이십만 이십오만 이십오만 아 이십오만 원이에요 다음 2번 인디아 피피베 커피 두 잔 3,500 원이에요 3,500 원 다음 PPR 랩타베 3번 책 한 권 주세요.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잘하셨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울고 싶어라. 두아블러스 리뷰 얼마예요? 12,000원입니다. 그렇죠. 12,000원입니다. 알겠죠.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스플로 리뷰가 만이에요. 두아블러스 리뷰. 그 스플로 리뷰가 1,000원. 그래서 두아블러스 리뷰가 2,000원. 그래서 만 2,000원. 자, 다음 삼촌 또 책을 읽다. 인디. 디바짜 디아르티깐. 지금은 무엇을 하고 싶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요? 책을 읽고 싶어요. 책을 읽고 싶어요. 그렇죠. 따라하세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요? 책을 읽고 싶어요. 책을 읽고 싶어요. 1번 인디아 비피데.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다음 2번 PPR. 랩파베.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요? 어떤 영화가 하고 싶어요? 랩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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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요? 랩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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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4번 인디아 비피데.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요? 랩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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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요? 랩파베. 랩파베. 먹고 싶어요. 다음 래퍼씨가 인디씨 한테. 인디씨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요? 물을 마시고 싶어요. 물을 마시고 싶어요. 좋아요. 다음 인디씨가 피피씨 한테 물어보세요. 피피씨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어를?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잘했어요. 다음 3번 피피씨. 피피씨는 무엇을 하고 싶어요? 그다. besar. 바쁘다. 이북. 예쁘다. 찬틱. 나쁘다. buruk. 나쁘다. 나쁘다. sakit. 그렇죠. 바쁘. 나쁘다. 아프다. 알겠죠? 좀 더 읽어보세요. pp씨가. 이 바지는 어때요? 밑에만 커요. 그렇죠. 커요. 커요. 따라오세요. 이 바지는 어때요? 이 바지는 어때요?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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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pp. 자, 리파 씨가 한번 해보세요. 민준 씨는 지금 어때요? 민준 씨는 지금 어때요? 파 파요. 파 파요. 파 파요. 파 파요. 안 된다. 파가 아니고 빠. 파 파요. 바. 바. 이렇게 말하지? 파 파요. 파 파요. 다음 인디 씨 2번. 수빈 씨는 어때요? 수빈 씨는 어때요? 파 파요. 예포요. 음. 음. 장빙. 그렇죠. pp씨 3번. 수빈 씨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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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oy If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Powder scene 뭐래. 어떤 인디가і요? Fuß? 네, mammals. 바로 배가 아파요. 잘했어요. 다음 손님 주인 한번 해봅시다. 손님 인디 씨 주인 PPC. 이 모자 한 케일 사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이 모자 한 케일 사고 싶어요. 이 모자는 이 모자 한 케일 사고 싶어요. 이 모자 한 케일 사고 싶어요. 너무 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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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이예요. 그렇죠. 잘했어요. 따라하세요. 모자 한개를 사고 싶어요. 네. 이 모자는 어때요? 네. 이 모자는 어때요? 너무 작아요. 그럼 이 모자는 어때요? 예뻐요. 얼마예요? 12,000원이예요. 한번 해봅시다. 1번. 자, 피피씨가 아. 그 다음에 메리파씨가 배워보세요. 가방. 가방 한개를 사고 싶어요. 네. 이 가방은 어때요? 너무 작아요. 그럼 이 가방은 어때요? 좋아요. 얼마예요? 너무 작아요. 10,000원이예요. 10,000원이예요. 금빨? 40,000원. 아, 40,000원. 자, 3,000원. 아, 천. 천. 자, 어디 리마. 5,000원. 오. 45,000원이예요. 응. 네. 깜빡이야. 35,000원이예요. 응. 알겠죠? 45,000원이예요. 네. 다음 2번. 레파씨, 그리고 인디씨. 카메라 한 대를 사고 싶어요. 네. 이 카메라는 어때요? 너무 크다.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아이고. 너무 커요. 그럼 이 카메라는 어때요? 아, 좋아요. 얼마예요? 응. 50,000원이예요. 50,000원이잖아요. 50,000원이잖아요. 10만 5만 10만 5만 뜟이 만 흘러 매입해 흘러 1만 절 10 10 10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만. 3.000. 50.000. 5만. 2만. 1만. 15만원 이예요 15만원 이예요. 자 이미 벌었다. 인디씨 16만원 이예요 26만원 이예요. 알겠죠? 자 다음 봅시다. 자 인디, 리파, 지원, 피피 지원이 무엇을 사고 싶어요? 지원 mau beli apa? pengen beli apa? 저는 책을 사고 싶어요. 인디씨는요. saya ingin membeli buku. 어떤 책을 사고 싶어요? 어떤 책을 사고 싶어요? 제가 이걸 사고 싶어요? 어떤 책을 사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책을 사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이 책을 사고 싶어요. 아주 예쁘죠. 이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따라하세요. 선생님. 지원씨는 무엇을 사고 싶어요? 저는 책을 사고 싶어요. 인다씨는요? 저는 가방을 사고 싶어요. 이 가방 어때요? 이 가방 어때요? 아주 예뻐요. 얼마예요? 책은 한 권에 7만 루피아, 가방은 11만 루피아예요. 책은 한 권에 7만 루피아, 가방은 11만 루피아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좋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자, 피피아 렉파베. 피피아 렉파베. 피피아 수빈. 누루. 누루씨, 무엇을 사고 싶어요? 저는 국을 사고 싶어요. 수빈씨는요? 수빈씨는요? 저는 국을 사고 싶어요. 저는 시계를... 오, 시계. 오, 네. 네. 오, 네. 저는 시계를 사고 싶어요. 이 시계 어때요? 제가 잔을 구매하고 싶어요. 잠이 어떻게 해요? 아, 이... 아,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어우, 엄마예요? 아, 네. 아, 네. 네. 아주 좋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응. 하, 하, 하. 그래요. 해보세요. 시계 한 개에 십삼 만 루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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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 isto forma 루피아 십삼 만 인디 씨 처음 사각해 아аются 십삼 만 에 십삼 만 루피아 스스로 십삼 만 루피아 자 한번 해봅시다. 인드라씨 무엇을 사고 싶어요? 원래 민재씨 두루. 민재씨. 인디는 민재와 인드라? 민재, 랩, 인디, 인드라. 민재씨. 민재씨. 민재씨 무엇을 하고 싶어요? 무엇을 사고 싶어요? 민재씨 무엇을 사고 싶어요? 민재, 무엇을 사고 싶어요? 저는 컴퓨터를 사고 싶어요. 인드라씨는요? 저는 휴대전화, 휴대전화를 사고 싶어요. 휴대전화를. 휴대전화를 사고 싶어요. 휴대전화에서 구입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휴대전화에 Career 했습니다. 휴대전화가 عةhr 1000 interrupted okay어요. 얼마에요? 700만 룩이요. 컴퓨터 한 대에 700만 룩이요. 컴퓨터 한 대에 700만 룩이요. 유대전화 한 대에 200만 룩이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잘했어요. 자 우리 연습해 보고 시간 다 됐네. 연습할 시간도 없네.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듣기 하면서 듣기 숙제 알겠죠? 듣기 숙제에요. 집에서 해보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해봅시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요즘 친구들이 다 안 들어오네요. 그래요? 자 수고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고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